지금 호접란이예요. 호접란인데 이게 얼마씩이죠? 이것도 만원이 노란색이네요. 그다음에 쪼파모종 나왔고요. 호접란 색색깔로 틀리네요. 모양이 다 틀려요. 색깔도 약간씩 틀린가요? 모양풋하고 색깔이 약간 틀린 것 같네요. 예쁘네요. 예쁘죠? 꽃들 보세요. 예쁘죠? 이건 국화에요. 국화. 이건 얼마에요? 만원. 이게 지금 만원이래요. 국화가 하나까지 있네요. 엄청 예쁘네요. 우와. 예쁘다. 이게 뭐에요? 월동하는 거. 월동하는 거? 이름 까먹으셨어요? 예쁘네요. 얘도 예쁘네요. 국화가 만원이래요. 글쎄. 하나까지. 이건 2만원. 저 앞에 거. 이게 많아. 색깔만 약간 틀려 비슷하네요. 약간 비슷해. 약간 커요. 약간. 어. 그리고 스투키 있구요. 스투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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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투키도 있고. 여기 보시면. 커피나무도 있고. 커피나무도 있고. 커피나무도 있고. 그리고 여기도. 여기도. 여기 자유기들 있죠? 자유기들. 자유기들 있네요. 그 다음에 성료나무 작은 것도 있네요.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.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. 이런 꽃핀 나무도 있고. 이런 꽃핀 나무도 있고. 꽃기린도 있고. 떡갈거무도 있고. 이렇게 예쁘네요. 예쁘죠?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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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